주요 뉴스를 짚어드리는 큐브 뉴스입니다. 올해 울산 지역 개별 공시지가가 6.38%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습니다.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식적인 땅값인 개별 공시지가가 울산은 6.38% 올라 지난해 상승률 8.54%보다 2.16%포인트 낮았습니다. 울산 동구는 개별 공시지가가 마이너스 1.11%를 기록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울산 전체 지가총액은 100조 79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 5천여억 원이 증가했습니다. 울산시는 신사모교 일대에서 태화강 백리대숲 조성 시범 식재 행사를 열었습니다. 65개 시민단체와 기업, 공공기관 관계자 등 1,200여 명은 3호 섬에서 다운 진검다리까지 1km 구간에 왕대와 오죽 등 대나무를 심었습니다. 울주군 성남사에서 북구 명촌교까지 40km 구간에 대나무를 심는 이 사업은 내년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. 울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쓰레기 불법 투기와 뺑소니 차량 적발에 이어 음주운전 차량도 잡아냈습니다. 울주군은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난 27일 밤 삼동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 상황실에 신고해 혈중알코올농도 0.141%의 만취상태 운전자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. 올 시즌 8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K3리그 돌풍을 이어나가고 있는 신생팀, 울산시민축구단이 울산 농협 명예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. 농협은 울산시민축구단의 올 시즌 메인 스폰서를 맡고 있습니다. 울산시민축구단은 이번 주말 평창FC와의 홈경기에서 9경기 연속 무패 기록에 도전합니다.